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법원 생배장 사건도 한번 보시죠. 선거 무효소송 19건을 그냥 뭐 재검표도 하지 않고 그냥 사건 심리도 하지 않고 변론길도 잡지 않고 그냥 날려버린 모양입니다. 이제 아마 대법원의 내용이 뭐 아닌데 이게 아마 2022년도 8월 31일하고 오전에 대법원 이게 제3부인지 이홍구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대법원 특별 3부네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재검표나 변론길을 열지 않고 그냥 날려버린 모양입니다. 기각시켜버린 모양입니다. 이걸 전체다. 사회로 총선해서. 전직 언론인 원로얼린 출신이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소송 19건을 생매장한 대법원. 대법원 특별 3부가 8월 31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19건에 대해서 일제히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은 대법원 특별 3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홍구 등 4명이다. 합동결혼식은 간혹 봤으나 19건의 합동 판결은 처음 본다. 재판 절차가 가간이다. 제대로 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재검표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에 대해 줄곧 법률투쟁을 벌여온 박주현 변호사는 증거 보존된 투표함에 대해 재검표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들을 고발해서 책임을 묻겠다. 선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이제 사건의 전말과 증거를 살펴보지도 않고 독심술로 심판한 경제에 이르렀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19건의 선거 소송을 한꺼번에 생매장에 벌이는 두둑한 배짱이다. 정해진 재판 절차를 깔아뭉개고 독심술이란 흉기를 함부로 휘두른 대법관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8월 31일 날 선거 무효소송 집단 생매장이 있기 며칠 전 회의가 있었고 선거 날짜가 촉박하게 잡힌 정황을 보면 어김없이 검은 손에 그림자가 느껴진다. 검은 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투표함을 까민 깔수록 기상천외한 부정투표제가 쏟아지고 그걸 아무리 합법적인 투표제라고 강변해도 믿어주는 바보가 더 이상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 줄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국힘당의 성명산주를 내지 않는 기이한 침묵의 어른은 침략을 틈타서 선거소송을 생매장하고 버리는 것이다. 정의가 죽어버린 이 사회에서는 선거소송을 무두기로 생매장해도 역시 보도한 줄 없고 널리 알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은 손에 간을 이토록 키워준 것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주 유시에서 부정선거를 획죄하는 자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그 뒤로는 공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더욱이 국민의 주권이 대부분의 집단으로 생매장한 당하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지만 역시 언급이 없다. 후보 시절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과연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참 기가 찬 이야기네요. 나라가 거의 맛이 간 거죠. 겉은 멀쩡하다. 참 문제가 많네요. 아마 태반이 여기서 아마 태반이 이홍구 김재영 안철상 노정희 가운데 노정희는 이와여대를 나온 것 같고 아마 태반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장고를 하고 앞뒤를 재는지 참 내가 볼 때는 사나이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나이답지 못하면 앞으로 본인한테 어떻게 책임추궁으로 넘어갈지 생각을 안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왜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표를 던졌는지 왜 그 사나이답지 못하는 BuzzFech وس1 감사합니다.